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컷쇼, 벌렌더, 슈어저, 그레인키는 명예전당 첫 회 입성을 확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턴으로 들어간 투수는 매덕스, 글래빈, 스몰츠, 랜디 존슨, 페드로 마르티네스, 90년대 에이스 5명과 최근에 입성한 마리아노 리베라, 로이 할러데이를 포함해 18명에 불과합니다. 넷은 19명 뿐인 3000K 클럽에도 벌렌더가 18번째, 슈어저가 19번째로 들어갔으며 그레인키는 21개, 컷쇼는 56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넷은 선수생활에 황홍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넷은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2017년 합산 승리기여도가 평균 6.2에 해당되는 24.7위였습니다. 슈어저가 내셔널리그 싸이영 1위, 컷쇼가 2위, 그레인키가 4위를 하고 벌렌더가 아메리칸 리그에서 5위를 한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넷의 합산 성적은 지난해 17.2에 그쳤고 올해는 11.5로 더 떨어졌습니다. 경쟁력이 가장 먼저 닿은 그레인키는 올해 2승 15패 5.06에 그쳤습니다. 켄자시티의 전력 자체가 심각했지만 그레인키도 할 말 없는 수준의 피칭을 했습니다. 컷쇼는 24경기에서 13승을 따냈고 ERA가 통상기록보다 좋았지만 운이 엄청나게 따른 시즌이었습니다. 컷쇼는 충격적인 0.1이닝 육실점을 통해 다저스의 가을을 또 한 번 망치게 됩니다. 매치에서 함께 시즌을 시작한 후 텍사스와 휴스턴으로 흩어진 슈어조와 벌렌더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인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ALCS 선발대결에서 슈어조가 3차전 4이닝 5실점, 벌렌더가 5차전 5.2이닝 4실점, 슈어조가 7차전 2.2이닝 2실점으로 방망이를 이겨내지 못했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나마 시즌을 늦게 시작하고도 유일하게 규정 이닝을 채우고 포스트 시즌 첫 2경기에서 호투한 벌렌더가 체면 7회를 한 시즌이었습니다. 벌렌더, 슈어조, 그레인키, 그리고 컷쇼는 한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벌렌더가 디트로이트, 휴스턴, 매츠 3팀, 슈어조가 애리조나, 디트로이트, 워싱턴, 다저스, 매츠, 텍사스 6팀, 그레인키가 켄자시티, 미러키, 에인절스, 다저스, 애리조나, 휴스턴 6팀의 유니폼을 갈아입은 반면 컷쇼는 데뷔 후 한 팀의 유니폼만 입고 있습니다. 컷쇼는 승리기여도 77.1이 다저스 투수 역대 1위이자 타자까지 합쳐도 1위에 해당됩니다. 라이브볼 시대 투수 중 한 팀에서 올린 승리기여도가 컷쇼보다 더 높은 투수는 애틀란타의 워렌 스판, 애틀란타의 필 니크로, 세인트루이스 박깁슨, 보스턴 로저 클레멘스 4명에 불과합니다. 스판의 데뷔 연도가 1942년, 깁슨이 1959년, 니크로가 1964년, 클레멘스가 1984년이니까 21세기 투수로는 컷쇼가 1위입니다. 참고로 다른 팀의 1위 투수들을 보면 양키스는 마리아노 리베라, 애리조나는 랜디 존슨, 샌드에고는 트레버 오프먼이고 템파베이는 데이비 프라이스, 마이애미는 조시 존슨, 콜로라도는 우발도 휘멘했습니다. 그리고 데드볼 시대를 포함하면 워싱턴 세너터스에서만 21년을 뛰고 152.4를 기록한 월터 존슨이 압도적 1위입니다. 하지만 다저스 투수로서 컷쇼의 역사적인 활약은 정규 시즌 한정입니다. 다저스에서 12시즌을 뛰었으며 임팩트 있는 활약이 마지막 6년에 몰려있는 샌디 코펙스는 통산 승리기여도 53.1이 컷쇼와 24.0 차입니다. 하지만 코펙스는 월드시리즈 선발 7경기에서 ERA 0.98을 기록하며 3번의 우승을 이끌었고 2번 MVP가 됐습니다. 월드시리즈 MVP를 3번 한 선수는 없으며 2번 차지한 투수는 코펙스와 깁슨, 2번 차지한 타자는 레지 잭슨과 코리 시거입니다. 반면 컷쇼의 포스트 시즌은 참담한 실패 그 자체입니다. 컷쇼가 데뷔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6년 동안 다저스는 13번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월드시리즈 우승은 한 번뿐입니다. 단축 시즌이었던 그해 정규 시즌에서 58이닝을 던짐으로써 힘을 소진하지 않은 컷쇼는 포스트 시즌에서 4승 1패 2.93을 기록하고 5경기 중 4경기에서 5이닝 이상을 20점 이하로 막는 좋은 활약을 합니다. 하지만 2020년을 제외한 포스트 시즌 성적은 34경기 9승 12패 4.78이며 컷쇼가 못해서 진 시리즈가 한둘이 아닙니다. 물론 컷쇼는 전성기 때 매팅니와 로버츠가 무리를 시킨 것도 있지만 컷쇼 수준의 에이스라면 극복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합니다. 컷쇼는 포스트 시즌에서 100이닝 이상을 던진 역대 31명 중 승류 확률 기여가 두 번째로 났습니다. 1위는 리베라, 2위는 슐링, 3위는 스몰츠, 4위는 페틱, 5위는 레스터, 6위는 허시아이저이고 꼴찌는 그레인키입니다. 굳이 코펙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발렌수엘라의 1981년이나 허시아이저의 1988년 같은 시즌이 컷쇼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저스 팬들은 컷쇼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활약도 활약이지만 프리드먼이 오고 나서 맺은 3번의 계약에서 컷쇼는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다저스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깨의 슬관절 인대와 캡슐에 입은 손상으로 인해 지난달에 수술을 받은 컷쇼는 현재의 미계약 상태입니다. 하지만 컷쇼가 다저스로 돌아온다고 해도 컷쇼로 대표되는 다저스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다저스는 오타니의 다저스로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치와 프리먼이 온 후에도 컷쇼의 다저스였지 배치의 다저스나 프리먼의 다저스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타니의 존재감은 다릅니다. 텍사스 크리스형 단장의 제안을 2번이나 거절한 컷쇼는 다저스를 떠날 경우 입단하는 팀은 고향팀인 텍사스 말고는 없을 거라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인 텍사스는 토미존 수술을 받은 디그론과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슈어저 토미존에서 회복 중인데도 2년 2200만 달러 계약으로 영입한 타일러 말리가 전반기 등판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최소 전반기를 뛸 수 없는 컷쇼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프리드먼 사장도 컷쇼가 돌아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컷쇼라면 두 팀 중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팀을 고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를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지에 대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저스를 택하면 컷쇼는 마지막 원팀 에이스가 될지도 모릅니다. 역대 3000K 달성자 중 한 팀에서만 뛴 선수는 월터 존슨과 박 깁슨 두 명밖에 없습니다. 다저스는 오타니 계약 기간 동안 전력으로 달릴 작정입니다. 다저스 잔류는 컷쇼의 누적 성적과 우승반지 숫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텍사스 이적은 고향에서 커리어를 끝낸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컷쇼의 가족은 시즌 중에는 다저스타디움과 차로 20분 거리에서 지내고 오프시즌 때는 글로벌 라이프필드 30분 거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면 한 곳을 정해야 합니다. 프리먼이 이전까지 고려해 고향으로 돌아온 것처럼 컷쇼도 자신의 고향이자 아내의 고향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과 시간을 더 함께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컷쇼는 수술을 받고 얼마 후 경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 여름쯤에는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컷쇼의 선택은 이번 겨울이 아니라 내년 여름 복귀를 앞두고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링은 2008년 6월에 받은 어깨 수술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은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링은 당시 40살이었고 13년 전에 어깨 회전근 수술을 받았으며 누적 이닝이 3261이닝에 달했습니다. 반면 컷쇼에게는 첫 번째 어깨 수술이며 회전근보다는 덜 위험한 수술입니다. 나이와 누적 이닝도 실링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엘라트라체 박사가 수술이 잘 됐다고 하면 잘 된 거였습니다. 엘라트라체는 류현진의 어깨 수술 때도 오타니의 두 번째 팔꿈치 수술 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언젠가 현역 메이저리거 중에서 누가 은퇴를 하면 눈물이 날 것 같냐는 질문에 저는 컷쇼일 것 같다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컷쇼에게 쌓인 정이 많다 보니 컷쇼의 성공이 더 기쁘고 컷쇼의 고통이 더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컷쇼가 다저스에서 마무리를 하든 텍사스에서 마무리를 하든 아름다운 마무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